보스 시네메이트 520 오늘 개봉해보겠습니다. 퀵스타드 가이드가 있고요, 두 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박스고요, 첫 번째 박스입니다. 첫 번째 박스입니다. Backbone, Manual. Casual cable to go. HDMI cable, 여기는 콘솔이 여기 있네요 생각보다 작습니다 파워 케이블 스피커 커넥터 HDMI 케이블 코엑셔 옵티컬 무선 모두가 있습니다 신형 모듈 큐브 다섯 개가 들어있습니다 다섯 개가 다섯 개가 다른 기존 큐브 보다는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디자인 괜찮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흡 흠 흠 흠 고춧가루 우퍼는 기존의 스톰 우퍼보다 좀 작아진 느낌인데요. 1sr이나 1sr 보다 조금 작아보이는 느낌인데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무선 와이어리스 우퍼 였습니다. 끝